우리 잠깐 당근하고 이거 풀어보자 잠깐 당근 너 쉽게 얘기하지 마 보수만 된다면 보좌쯤 감수해도 해 이거 봐, 이거 봐 잠깐 당근이 아니라 쭉 당근이라도 상관없다는 거네 쓸데없는 연기에 집착하지 마 쓸데없는 메커야, 남대 소중해 야, 야, 너 괜찮아? 아니, 방금 그거 뭐지? 뉴스 야 너 피, 피, 피 선생님, 미친 거 같아? 죽을 뻔한 게 그렇게 좋아?